YBM HSK 전략의 신 5급 독해 제1부분 14강 알맞은 구절찾기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독해 제1부분은 총 15문제 중에서 앞에 12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단어찾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뒤쪽의 3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구절찾기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우리가 9강에서 14강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단어찾기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14강에서는 알맞은 구절찾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밑줄 주변의 중심 단어 혹은 전개 내용과 동일한 선택항을 찾아라. 문제를 보시면 일단 중국어는 두 글자 들여쓰기를 하고 문장이 시작되고요. 내용이 바뀌면 마찬가지로 단락 바꾸기를 해서 다시 두 글자 들여쓰기를 하고 내용이 새로 시작되죠. 지금 1번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밑줄 주변에 중심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 보시기 전에 우선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쓰다, 게이하다, 짜이, 게이치 않다, 신경쓰지 않다, 보자이, 소울이 하다, 호시, 이 소울이 하다라는 뜻은 칭시와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호시는 단순히 매일주의, 주의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이 칭시는 가볍게 보다, 다시 말하면 침부치, 무시하다, 뿌리, 거들떠보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적극성, 찌지싱, 중요한 접속사,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요. 지아루, 만나다, 호이지엔 네, 중요한 동사입니다. 호어 더, 얻다, 받다, 취득하다. 호어, 더, 한 글자만 있어도 다 같은 뜻이고요. 예를 들면, 더 따오 취득하다, 쥐더, 다 같은 말입니다. 물건의 주문서, 띵땐 예, 중요한 동사 칸 따이, 대하다 대하다라는 뜻은 어떤 타이도 태도로서 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슬퍼, 실패 돈을 벌다, 취득 돈을 벌다, 취득 네, 같이 쓸 수 있겠죠. 단어 살펴봤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주변에 중심 단어 혹은 전개 내용과 동일한 선택항을 찾아라. 네, 중국어 문장을 보시면 처음에 두 글자 들여쓰기를 하면서 문장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내용이 바뀌면 단락도 새로 바꿔서 두 글자 들여쓰기를 하고 다시 새로운 내용이 전개됩니다. 지금 1번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만 보시면 됩니다. 문장 앞을 보시면요. 짜루, 만약에 니 후이째러 시웨이 고커 당신이 고객 10명을 만났다면 지금 이 문장은 고객 10명을 만나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고요. 밑줄 앞부분을 보시면 고객 10명은 고객 10명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밑줄 오른쪽에는 매우 외이 고커 고객 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장에서 고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밑줄에도 고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A, B, C, D 선택항에서 정답은 B가 되겠죠. 살펴볼게요. 이렇게 알맞은 구절 넣기는 밑줄 주변을 보시면서 중심 단어가 같으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적용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기 전에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지앤샤오 감소하다 감소하다는 수량을 줄이다 감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앤샤오 수량 반대말은요. 수량을 늘리다 증가시키다 라는 말로 쩡지야가 있습니다. 쩡지야 수량 불필요하다 부비야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다 순시 중요한 동사입니다. 유지하다 지키다 바우치 중국어에서 이 쥐자가 있으면 모두 유지하다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뜻이 두 개가 있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지키다 유지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우치 전통 전통을 유지하다 지키다 바우치 펑거 품격 고유의 스타일을 지키다 유지하다 라고 해서 뒤에 좋은 것이 나오면 되고요. 고정 형식으로 바우치 전통 고정 형식으로 바우치 전통 고정 형식으로 바우치 전통 침묵을 하다 라는 고정 형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바우치가 없으면 침묵하다 라는 동사로 쓰이지만 바우치가 있으면 침묵을 하다 라는 동목 구조의 고정 형식으로 쓰고요. 시험에 호응관계를 묻는 문제로 잘 나옵니다. 옷의 장점 요시 창조하다 트왕 짜오 중국어에서 트왕 짜가 있으면 모두 처음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창조하다 라는 뜻은 뒤에 물건을 창조하다 처럼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신팡파 방법을 창조하다 만들다 트왕 짜오 징런 정신을 창조하다 처럼 추상적인 것이 함께 쓰입니다. 그 밖의 고정 형식으로는요. 트왕 짜오 지지 기적 지지 기적을 창조하다 만들다 고정 형식인데요. 이 고정 형식은 독해의 일부 부분만 아니라 쓰기 일부분에도 잘 나옵니다. 기적을 창조하다 또 어떤 기록을 세우다 했을 때도 트왕 짜오를 씁니다. 트왕 짜오 지지 로 기록을 세우다 런 화웨이 모모스로 바꾸다 어떤 단어 뒤에 웨이를 붙이면 이것은 동사가 되겠죠. 앞의 것을 뒤의 것으로 바꾸다 런 화웨이 거절하다 쥐주에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시소 이 흡수하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으로 양분 양분을 흡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밖의 남의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도 쓸 때 시소 라고 씁니다. 예를 들면 화웨이구어 원화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다 같이 쓸 수 있겠죠? 네, 문제 보겠습니다. 적용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 앞쪽에서 원화 지우샹 이거웨이 문화는 위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문화를 위에 비유한 내용이 되겠네요. 밑줄 1번 밑줄 앞쪽에 접속사 동향 마찬가지로 밑줄 뒤에 뜨이타 원화 최하우더 반화 그의 문화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1번 밑줄 주변에는 계속해서 문화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항에서 문화에 관한 내용 정답 C입니다. 이렇게 밑줄에 알맞은 구절 찾기는 일단 밑줄 주변에 핵심 단어 중심 단어죠? 이 핵심 단어나 비슷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선택항에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밑줄 친 것에 알맞은 단어 넣기 혹은 알맞은 구절 찾기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